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계약이 늦어지면서 각급 학교에선 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인 올해 중학교 2학년 A군은 지난 겨울방학에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외곽아 있는 베트남 부옷마토시, 코로나로 인해 지역 이동 제한에 걸려 모든 공항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강동중학교 선생님들은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A군을 위해 진행하려던 온라인 수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 EBS 홈페이지에 전혀 접촉할 수가 없어 온라인 강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 수학, 역사, 기술 등 각 교과별 선생님들은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들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학습지도 따로 제작해 카톡으로 과제물도 내주었습니다. 기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준비로 눈꽃을 새 없이 바빴지만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을 다했습니다. 최대한 적절하게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별도로 제가 과제를 주고 만들어서 하니까 스스로도 잘 따라오는 것 같고 카톡으로 소통을 하니까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따로 과제를 만들고 제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그날의 과제를 제출을 해주고 성실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저희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의 모든 교과 선생님께서 이 아이만을 위한 학습지 제작과 동영상 제작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 수고로움을 많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저희가 이제 과제를 내는 만큼 아주 잘 따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 학생에게도 대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가 지금은 상황이 한국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빨리 한국 와서 같이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생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A군은 동급생들과 크게 뒤지지 않고 착실히 수업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통화에서 A군과 어머니가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고 재밌고 영생 재밌고 아 그래? 학교 측은 등교 개학 이후에도 입국하지 못할 경우 A군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같은 학급 친구들로 하여금 학습 도우미를 선정해 요약된 수업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학생이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른 친구들과 같이 온라인 계약을 함께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지표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실현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참 교육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다루의 세상복이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습니다.